전세나 반전세조차도 없습니다. 완전 원세를 돌아오는 거죠. 집 안에 살아야 되는데 집을 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할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